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대회 일정과 경기장에 대한 마스터 플랜이 확정됐습니다. IOC는 오늘 새벽 스위스 로잔에서 집행위원회를 열고 2024 강원 동계청소년 올림픽을 2024년 1월 19일에 개막해 2월 1일까지 진행하는 일정을 발표했습니다. 빙상 종목은 강릉에서, 노르딕과 슬라이딩은 평창, 알파인스키와 모굴은 정선, 행성에서는 스노우보드 종목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대회에는 전 세계 1,900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강원이었습니다. YoYo Television Program 한글자막 by 한효정